원희룡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후원 회장인 전축구 국가대표 이천수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계양정찰서는 CCTV 분석을 통해 60대 남성 A씨와 70대 남성 B씨의 신원을 특정해 불구속 입관을 씁니다. A씨는 어제 오전 7시 반쯤 계양역에서 거리 인사를 하던 E씨에게 악수를 청하며 다가가 무릎으로 E씨의 허벅지를 가격하고 추가 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쯤 드릴을 들고 E씨의 가족의 거주지를 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